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연화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느 날이요. 저기 뭐야. 이쁘장하고 애기 엄마가 점을 보러 왔어요. 그런데 바다가 보이더라고. 그래서 이 바다가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30분을 펑펑 우는 거예요. 남편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돌아가셨대요. 어려웠어요. 젊은 애기 엄마니까 남편을 그렇게 잃고 돈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 달 조금 지나선가 찾아왔어요. 그 넋을 좀 달래서 진호기를 해달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굿에 들어갔는데 굿을 막상 해보니까 자살로 판명이 됐었거든요. 원래 돌아가신 이유가. 그런데 이렇게 넋을 건져서 굿을 해보니까 자살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바위에 이끼에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거였어요.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굉장히 안타까웠어요. 안타깝고. 또 이렇게 울던 모습이 생각나고. 또 어린 애기가 있으니까 사는 것도 또 막막할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천도를 잘해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기억에 남아요. 그분이 그 아내분이 정산을 딱 보러 왔을 때는. 네. 그러면 선생님이 딱 왔을 때 뭔가 바다가. 바다가 보이더라고요. 바다가 왜 보이냐고. 바닷가가 보이고. 남자 하나가 서 있다. 그렇게 근데 왜 그러냐. 그렇게 물어봤죠. 그랬더니 바다에서 자살을 하셨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그게 보일 수가 있냐고. 그 사람은 신기했던 거죠. 그래가지고 그렇게 천도해주고 지금은 그 아기랑 잘 살고 있어요. 그럼 실제로 선생님은 손님이 오시면은. 주로 이렇게 생년월일 논단지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영적으로 딱 보이시는 거예요? 네. 그렇죠.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. 열 사람이 한 명은 또 안 보이고. 그래요. 네. 제가 좀 안산에 있었을 때였어요. 그때 신 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0년 됐었나. 그때 또 이렇게 예쁘장한 사람이 점을 보러 왔는데. 이렇게 남자분 사주를 넣더라고요. 그 사람이 깜깜해요. 아무것도 안 보이고. 이 사람이 너무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. 파란 쪽이 없다. 그랬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갇혀 있다.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.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갇혀 있나. 물어봤더니 조금 이 남자도요.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. 이 사람이 이 팔자에 있는 건지 바깥에서 이제 남자를 뒀나 봐요. 근데 이 남편이 알았대요.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화가 나니까 팔을 잘랐대요. 도끼를 갖고 가서. 아, 그 딴 남자를? 네.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렇게 불구가 된 거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 소송 중에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빈 몸뚱아리로 집을 나온 거예요. 무서우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. 그래갖고 점을 보러 왔던 거예요. 지갑에 몇만 원 들고 그냥 맨발로 그냥 도망 나왔대요. 그래서 그분이 좀 안타까웠어요. 글쎄 그 뒤로는요. 몇 번은 왔어요. 근데 이제 살기가 퍽퍽하죠. 맨몸뚱이로 나와왔으니까. 그게 기억이 좀 났는데 조금. 조금 좀 험하죠, 이 내용이. 영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보는 건지. 영점이라는 거는 신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. 아, 이분이 뭐 때문에 왔나. 뭐가 보이는가.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. 우리 인간은 모르죠. 근데 생년월일은 창고에서 넣어요. 창고에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. 몇 살, 몇 월머취를 넣고.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거죠. 뭐가 보이는 거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. 같이 거찌겠어요. 제가 어제 찍어주시는 거에 찍어주신 šitos!